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난 돌이 정맞는다. 그래서 남들보다 튀어 보이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시선도 안 좋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렌드 모니터 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의 취향은 존중돼야 된다는 응답률이 무려 94%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존중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인의 취향을 인정해주는 편이다라는 응답률도 89%까지로 해서 나의 취향을 인정받고 싶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취향도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의향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세대별로 보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의 취향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개성이 강하다는 것이고 좀 개인주의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습에 좀 익숙한 40, 50대보다는 20, 30대가 조금 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다라는 응답 질문에 대해서 40, 50대는 40% 내외 정도의 그런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한 56%, 53%, 이렇게 50%대의 응답률을 보여서 40, 50대보다 한 10%, 15% 정도 더 높은 응답률을 좀 보이고 있죠. 확실하게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인의 취향에도 호불호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외부로 잘 드러내지 않는 호불호도 있다고요. 네, 돈을 쓰는 방법, 결혼관 등 이런 가치관에 관련된 항목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 직장 동료 등 이렇게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는 자신의 취향의 기준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 취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호불호 성향을 노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괜한 시비나 말다툼이 생길 것 같아서 38%, 튀고 싶지 않아서 35% 등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혹시 소외받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자신의 호불호 기준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시대 흐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적인 관계 맺음을 보면 학연, 지연, 혈연 등 대개 서열적인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향 중심으로서 관계를 맺게 되다 보면 거기에는 나이라든지 학력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되게 평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고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에 교인들이 줄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교회가 제약을 한다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젊은이들의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주는 것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고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취향을 존중해서 평등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